기어타임즈 네 여러분들은 산타나 연주곡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?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제일 좋습니까? 유로파? 어... 그렇죠 아무래도 유로파가 제가 그래도 학생때 나온거고 그전까지는 산타 나오면 다 삼바파티였습니다 그렇군요 삼바파티 여기서 이제 세대를 조금 가를 수 있겠군요 삼바파티가 먼저 생각나면 좀 그 이전 세대 유로파가 생각나면 그 다음 네 그거랑 좀 섞은게 I love you much too much 가 있구요 네 또 그냥 막 콩가 많이 나오고 퍼커션 많이 나오는 연주곡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삼바파티는 유로파는 좀 이렇게 하악 진하잖아요 막 불 붙는 것 같고 근데 삼바파티는 밤새도록 파티하고 새벽에 온 것 같은 그런 약간 공허한 아 그렇군요 띠리리리리리리링 그래갖고 참 되게 참 좋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느낌의 그게 앨범이 아브락삭스 앨범인데요 네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그려있는 앨범인데 거기 삼바파티도 있고 샘파나의 최고 히트곡 그러니까 플리투드맥 노래죠 네 블랙매직워만하고 집시퀸 메들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50년이 저 때네요 굉장히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무려 50년 전 이야기 1970년 1970년에 나온 앨범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대기 어렸을 때 나온 앨범이죠 다섯 살 때 나온 앨범 저는 이제 그 가장 그 산타나 앨범 중에 즐겨들었던 거는 그 슈퍼네추럴 띵다리다리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슈퍼네추럴을 스무스 네 그렇죠 맞아요 스무스 있고 뭐 델고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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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유명한 노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슈퍼네추럴을 듣고 그 이전 것들을 이제 찾아 들은 약간 그런 느낌 이 슈퍼네추럴이 1999년도 였으니까 딱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아마 그랬을 거에요 엄청난 히트를 적고 산타나 제3의 전성기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슈퍼네추럴 엄청났죠 최초로 1위를 했던 건 이 야브락사스 앨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네 산타나의 좀 약간 좀 후기의 전성기가 온 게 이제 슈퍼네추럴 이후가 되겠죠 뭐 산타나 그러면 제가 산타나를 얼마나 좋아하려면요 네 부기 앰프도 있었구요 아 그렇군요 저기 거기다가 그렇게 보통 큐베이스 같은 데 하고 이제 녹음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렇게 톰 포트에다 꽂고 하면은 기타 소리 쫙 나오잖아요 앰프 뭐하고 야 그냥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산타나로 맞춰 무조건 산타나로 맞춰 놓고 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서스틴도 어느 정도 있고 리듬 쳐도 좀 저거 뭐 이렇게 별로 안 쪽팔리고 네 솔로 칠 때도 시원하고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타나는 뭐 어쨌든 진짜 시대를 관통하는 아 기가만 미션이었죠 산타나가 이제 이번에 그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최초 1위 했었던 그 앨범 아브락사스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번에 PRS SE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 아브락사스라는 모델을 동명의 모델을 냈는데 요게 천대 한정입니다 오우 야 천대 한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타나가 PRS SE를 제작하는데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참여해 가지고 엄청 많이 그런 스펙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PRS SE가 이제 가격을 낮춰서 전세계에 많은 그런 어떤 기타 키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한 약간 그런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요 산타나 이런 SE 모델들이 PRS SE 모델들이 그래서 그런 20년이 넘은 PRS SE와의 그런 인연을 50주년짜리 앨범으로 기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락사스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또 찾아봤는데 아브락사스는 대미안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뭐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이제 인간의 몸에 숱하게 머리를 갖고 두 개의 다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그노시스파의 신이라고 합니다 괴물인데요? 네 괴물이죠 괴물 오른손에는 방패 왼손에는 채찍을 든 모습 등으로 부적 등이 그려져 있는데 네 이 모든 정령을 관할하는 신으로 이 아브락사스가 아브라카다브라의 주문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얘기죠?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락사스는 이제 닭대가리의 뱀다리에서 개두사각 어우 무섭다 네 개두사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무섭게 생겼어요 뭐 대미안에서는 뭐 인간이 성장을 하려고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알을 깨고 나온 걸 아브락사스라 부른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가장 뭐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아브라카다브라의 어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브락사스 리미티드 에디션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35만원입니다 일단 이뻐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7cm 무게는 3.35kg 두께는 39에 43 컴팩트하네 네 옆에 단년만 이렇게 3.35kg라면 가볍지도 조금 가벼운 무게인데 네 그냥 뭐 적당한 무게인데 이게 드니까 뭐 통기 타던 것 같아 지난 시간에 4.47을 들다가 드니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죠 네 12프렛 디뚤레는 76 베벨드 메이플탑에 바디는 마호가니 넥 마호가니 와이드 팬 넥 PRS 디자인 튜너 그리고 지판 로즈우드의 인네이 버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너트너비가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재해볼게요 그거겠죠 뭐 너트너비는 요렇게 재하면 42.몇 나옵니다 42.몇 나옵니다 스케일은 622mm 조금 짧죠? 짧죠 네 24.5인치 스케일입니다 24프렛 까지 있구요 PRS 산타나 S 트래블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론 몰리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오 산타나 이 형님도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군요 원볼륨 원톤 끝 네 3웨이 끝 스플리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고가 이렇게 바뀌어서 참 좋죠 옛날에는 PRS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었는데 폴리드 스미스 시그니처로 바뀌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좋다 좋아요 좋네요 원톤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샬 산타나 이 형님은 왜 미스터 트롯에 안 나오는지 몰라?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노래하지 말고 연주만 하시죠 네 연주만 하면 엄청 많을텐데 마샬 오우 아이고 소리가 참 적당하네요. 늘 적당하죠, PRSSE. 항상 적당하지만 진짜 적당합니다. 이펙트 잘한다. 좋다, 이거. 레드락은 어떨까요? 오 기타 잘 만들었는데요. 집 시킨 소리랑 비슷했습니다. 잘 아는 PRSS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의 의미가 있는 거죠. 리미티드 에디션의 의미가 있는 거죠. 제가 백힘 블랙을 왜 쳤냐면 산타나 선생님이 친 게 있어요. 아 진짜요? 아 그렇군요. 되게 웃기입니다. 랩하고요. 저렇게까지? 산타나인 블랙. 알겠습니다. 백투빨을 한번 들어볼까요? 박수 한장 진짜 적당해요. 참 잘 만들었네, 김타. 참 잘 만들었네. 참 잘 만들었네. 참 잘 만들었네. 네, 살짝 이렇게 꽁살라는 코드생으로 살짝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. 산타나 아브락사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딱 적당합니다. 딱 적당합니다. 어떻게 적당하게 만들기도 힘든데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PRS-SE의 사운드,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운드인데, 그냥 천대 한정의 디자인. 이 바디 디자인, 이 멋진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절호의 기회네요. 그렇습니다. 가격도 적당해. 참 적당해. 기타 잘 만들었고요. 저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새는 산타나에게로 날아간다. 맞죠? 산타나 한테로? 산타나 한테로 날아가고 있죠? 그렇습니다. 이 사람도 새인데, 콩갈을 끼고 산타나한테 날아가고 있어요. 다 날아가고 있어요. 그 산타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좋다. 새란 새는 그냥 다. 새란 새는 다 새타령. 왠갓 잡새가 날아가고. 헤르만 헤르만 헬스. PRS-SE. 온갖 잡새. 네,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. 선생님 사운드 26. 가성비 16. 편의성 16. 디자인 17. 총점 75점이고요. 저는 사운드 27. 가성비 16. 편의성 15. 디자인 16. 총점 74점. 평균점수는 74.5. 사운드는 26, 27. 이 정도 언저리. 가격대비 잘 받았습니다. 이렇게 산타나의 아주 멋진. 잘 아는 소리. 본 적 없는 디자인. 하이 이뻐요. 그렇습니다. 이 새가 산타나에게로 날아가고 있는. 헤르만 헬스. PRS-SE. 얘는 콩갈 끼고 날아가요? 콩? 콩새야? 뭐야? 열심히 다들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. 74.5 점수 잘 받았고요. 다음번에 또 이런 좋은 모델. 좋은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으면 또 어떻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산타나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즈. 고맙습니다. 오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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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